아들내미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던데? 어우 막 그냥 막 어우 난 1분 1초가 아까워 지금 맘껏 조화만 하자 CCTV 없는 국도로 이동했나 봐요 다음번엔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라고 미리 말해줄라고 아따 앞으로 소리 찾아오지 마라 이제 내 여자친구지 잡혔다고요? 나 밀어내는 거 다신 하지마 부지런히 달려갈게 니가 있는 2023년으로 하 rend